우리 10편, 우리 42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0편, 42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읽고 우리 성림들 한 절 읽고 마지막 11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낳아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당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요하께서 그의 인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지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슴은 우리가 아는 철철 흐르는 그런 시냇물에서 물을 찾는 것이 아닌 메마른 광야에 흐를 듯 말 듯한 이 시냇물에서 물을 찾고 있습니다 시냇물 바닥에서 허덕이듯이 그렇게 물을 찾아 헤매이고 있습니다 이 사슴은 물을 꼭 마셔야만 합니다 사슴에게서는 이 물은 생명과 같기 때문이죠 마셔도 되고 안 되고의 그 문제가 아닌 바로 생명과 직결되는 물 말입니다 오늘 부문의 시인은 이 목마른 사슴을 자신의 모습을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 1절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작년 이맘때였습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우리 초등산부 우리 아이들 또 친구 초청주일이 우리 5월 1일 주일 어린이 주일에 이렇게 열렸습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 이렇게 초등산부 친구들 세 명이 이렇게 강사님 설교한다고 이렇게 따라왔습니다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또 우리 선생님들도 계시는데요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정말 5월 1일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친구들을 초청하는 그런 친구 초청주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의 전도를 좀 독려하기 위해서 새 친구만 100명 이상이 올 경우에 한라산을 내가 갔다 오겠다 정상을 등반하고 오겠다라는 이런 공략을 걸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가 믿음이 부족했나 봅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열심히 전도해서요 우리 새 친구만 119명이 오면서 제가 공략을 이행하러 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인 5월 8일 주일 사획을 다 마치고 주일 저녁 비행기로 홀로 제주도를 떠났습니다 전날에 숙소를 묻고 그 다음에 다음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한라산 등반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성판악에서 한 발짝 한 발짝 올랐습니다 산행을 많이 해보지 않았기에 산을 오르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지만 더 힘들었던 것은 바로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물을 많이 가져가라는 그 말 저는 한쪽 귀를 듣고 한쪽 귀를 흘렀습니다 그리고 한라산 중턱에는 진달래 대피소라는 그런 대피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면 물을 팔 것이야라는 생각으로 저는 500ml 생수 두 통만 들고 산행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진달래 대피소에 가면 물을 팔 것이라는 그 생각에 목이 마를 때마다 물을 충분히 섭취하였습니다 500ml 한 통이 동이 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통 500ml가 반 정도 비어있었을 때에 드디어 진달래 대피소에 이렇게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진달래 대피소에 매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산행을 해보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죠 아이들과 한 그 약속 때문에 사실은 저는 지금 한라산을 오르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물이 없어서 올라가야 하나 아님 다시 내려가야 하나 그렇게 고민하다가 결국 제가 선택한 것은 한번 올라가 보자 라는 마음으로 정상으로 발길을 올랐습니다 최대한 물을 작게 먹어보자 하는 생각으로 올랐던 것이죠 한 시간쯤 올랐을까요? 굉장히 목이 말랐습니다 그래서 제 속에서 계속 오르는 내내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물을 좀 주시옵소서 아니면 제가 만 원이 더 좋으니까 아니 오만 원이 더 좋으니까 물 한 병 살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참 오르다가 너무 지쳐서 이제 오르막길 옆에 잠깐 쉬고 있었는데요 한 노부부가 이렇게 다가와서 함께 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 노부부가 제가 얼마나 지쳐 보이는지 가방에서 가방 문을 열어서 얼음 물 500ml 생수 한 병을 주는 것입니다 처음 보는 분이었습니다 그 물이 얼마나 저에게 소중하든지요 정말 생명과 같은 물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구체적으로 기도응답을 해주셨던 그 사건입니다 바로 그 물이 바로 이 물입니다 너무 감격해서 너무 감사해서 사진을 찍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 이런 자신의 목마름을 목마른 사슴에 비유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목마름은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육체적인 그런 단순한 목마름이 아닙니다 이 목마름은 바로 2절에서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입니다 시인의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 1절 2절을요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이렇게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흰꼬리 사슴이 신의 물을 마시듯 나 하나님을 깊이 들이켜고 싶습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말라 합니다 언제 그런 날이 올까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 마음껏 그분을 누리게 될 그날 아멘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마시듯 나 하나님을 깊이 들이켜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 단순한 육체적인 목마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언제일지 모르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만날 그날을 사모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성전 그것을 향한 그 갈망 갈급함이 지금 이 시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실 10편 42편의 이 시인은 이 시인의 상황은 유배지에서 성전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옛 은혜를 생각하고 멋 훗날 성전으로 다시 돌아갈 일을 사모하고 있는 시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목마름이 있었던 이 시인은 자신을 이 목마른 사슴과 같이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인에게 두 가지 어려움이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의 첫 번째 어려움 그 첫 번째 고통을 3절에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취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멘 시인에게 찾아온 첫 번째 고통은 바로 조롱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함이 있었던 이 시인에게 사람들이 이렇게 조롱하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내 하나님은 없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종일토록 사람들이 시인의 질문을 두드립니다 쿵쿵쿵쿵 쿵쿵쿵쿵 내 하나님은 없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라고 비방하는 것입니다 날이면 날마다 밤이면 밤마다 종일토록 시인을 조롱하죠 이 사람들은 시인에게 큰 고통과 큰 상처를 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시인이 대적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시인에게 큰 상처를 주는 존재가 바로 그들입니다 이들로 인해서 시인은 밤낮으로 눈물을 흘립니다 얼마나 가슴 아프게 눈물을 흘렸든지 오늘 본문에는 이 시인이 이 시인의 눈물이 바로 음식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아침에도 울고요 저녁에도 울고요 눈물이 시인의 음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시인에게 지금 공물이 음식이 아니라 눈물이 음식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 대적들이 시인을 괴롭게 쓰면 눈물을 흘리는 이 고통이 커져서 10절에서는 뼈를 찌르는 고통까지 이렇게 커졌다고 고백합니다 10절에서도 대적들은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내 하나님은 없어 라고 고백하죠 그런데 사실 시인에게는 이 사람들의 조롱 소리와 이 대적들의 비방 소리가 가장 아픈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조롱 소리와 이 세 사람들의 조롱 소리는 참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이 있었던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시인에게 가장 큰 고통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잊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생각은 9절에서 시인의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나를 잊으셨나이까 악인들은 내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라는 그 공격으로 시인과 하나님 사이의 그 관계를 계속 계속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시인에게는 사람들의 비방 소리와 사람들의 조롱 소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느끼는 그 감정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부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시인입니다 악인들의 지금 이 공격은 하나님과 시인 사이의 그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공격인 것입니다 저는 방위산업체로 군복무를 제대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군대를 가고 싶어 했습니다 신체 검사 눈이 4급 시력을 받아서 괜찮습니다 저 잘 보입니다 그런데 본의 아니게 이렇게 대체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방위산업체의 일이 참 너무 힘들었습니다 사실 일이 힘든 것보다 더 힘든 것이 있었는데요 그 일은 바로 입사하고 몇 달 뒤에 첫 회식 자리에서 있었습니다 첫 회식 장소가 소고기 집으로 정해졌습니다 평소 소고기를 많이 먹지 못하는 그 소고기 실컷 먹을 생각에 너무 들떠서 맛있게 소고기를 먹었습니다 몰래 또 소고기를 주문하기도 했고요 또 비싼 부위를 주문하기도 하는 굉장히 기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맛있게 먹고 있는 그 순간에 갑자기 과장님이 갑자기 신입사원이 왔으니까 건배하자라고 하시면서 저에게 술잔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짧은 순간에 많은 생각이 정말 지나왔습니다 신앙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적당히 타협해서 사람들과의 그 관계를 이어갈 것인가 그 순간 나도 모르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과장님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그 목회자입니다 음료수를 주시면 안 될까요 그 순간 회식 자리가 조용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과장님이 이렇게 해야겠습니다 제가 성대모사를 하는 겁니다 너만 예수 믿냐 옆에 있는 저 친구도 교회 다니는데 술 잘 먹고 잘 산다 사투리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마지막에 이 말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노 어이구 하나님 믿을 거면 나를 믿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에 여기저기 비웃음소리 아니 웃음소리가 들리죠 그 세식 이후에 가장님 밑에서 일하시는 반장님께서 이런 핀장과 이런 조롱을 계속 저에게 하시는 겁니다 내 하나님은 어디 있니 그러나 저는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이죠 그래서 회사 생활 가운데 회사 직원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욕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렵고 힘들어도 고난 속에서 버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속을 살다가 보면 신앙을 지키다 보면 우리의 마음을 낙심케 하는 자들이 반드시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하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 아니면 홀로 신앙 생활을 묵묵히 하고 있는 와중에 믿지 않는 가족들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니 하나님은 없어 라는 비방소리죠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그 기사만 나오면 벌떼같이 댓글을 통해서 들리는 하나님을 비방하는 그 댓글들 우리가 앞으로 마주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하나님을 비방하는 소리를 많이 듣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니 지금도 듣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하는 이 공격은 그냥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그런 공격이 아니라 이 공격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그 믿음과 신뢰를 깨뜨리기 위한 그 공격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기 위한 공격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단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의 공격을 공격 끊임없이 계속 공격할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공격할 것이죠 신앙적으로 살려면 할수록 이 공격은 더 심해질 것입니다 사탄도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험한 것이죠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 사단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을 거룩한 성에 모셔드리고 그 성정 꼭대기에서 이렇게 시험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만약 예수님께서 그래 하나님께서는 나의 아버지시니까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야 나는 살 수 있을 것이야 라고 생각하며 뛰어내렸다면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그 관계를 깨워져서 볼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구원사역은 거기서 끝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도 악인들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내려고 공격하는 줄 믿습니다 바로 내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고통받았던 시인은 오늘 두 번째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요 우리 사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 도다 아멘 시인에게 찾아왔던 이 두 번째 고난 이 두 번째 고통은 바로 추억이 된 예배의 기쁨입니다 시인은 다른 사람들을 성의로 인도하는 그런 인도자의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예배하는 가는 그 무리의 앞에 서서 그 무리를 이끌었던 시인입니다 목청껏 찬양하고 금방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즐겁게 그 감사의 노래를 불렀던 시인입니다 그때는 너나 없이 모두가 다 그 기쁨의 예배, 은혜의 예배를 참여했던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일이 먼 추억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시인은 유배지에서 가족이 보고 싶고 가족이 가족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때문에 마음이 상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못한 그 상황 때문에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못한 그 상황 때문에 마음이 더 상했던 것입니다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던 이 시인에게는 가족들을 보고 싶은 마음보다는 하나님을 뵙고 싶은 마음이 더 커졌습니다 사실 제가 방위산업체의 그 회식 사건 그렇게 제가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사실은 그 전에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입사하고 얼마 안 돼서 회사에서는 주말 특근을 요청하였습니다 주일에도 회사를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방위산업체의 산업요원들은 철저하게 오늘날 말로 의립니다 지금도 그럴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사에서 언제든지 잘릴 수 있었고요 그리고 잘리고 3개월 동안 회사를 구하지 못하면 군대를 가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다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사실 저는 몇 주 동안 주일 성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제가 전도사로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해야 했기 때문에 그 가지 못했던 그 몇 주가 엄청 길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물론 특근 때문에 월급은 더 받을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예배 드려야 될 그 순간에 회사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때문에 마음 한구석에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 마음이 상하는 도다 그 순간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영적인 갈급함이 찾아왔습니다 특근을 인해서 그런 일이 힘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될 그 시간에 그 시간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잊지 못한 것이 가슴 제 마음 속에 가장 가슴 아픈 이야기고 가슴 슬픈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배의 그 즐거움을 알기에 예배의 기쁨을 알기에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나에게 처한 상황 때문에 그 상황으로 인해서 예배 드리지 못한 경험들이 있습니까? 먼저 우리는 우리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는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코로나를 인해서 현장 예배를 드려보지 못했던 그 순간 모두가 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랐죠 교육자인 저도 그리고 성도인 여러분도요 처음에는 온라인으로 잠깐 예배 드리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몇 날, 몇 달이 지나고 또 몇 달이 지나고 나니, 몇 년이 지나고 나니 현장에서 받았던 그 기쁨은 먼 훗날의 그 추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받았던 은혜를 매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받았던 그 은혜를 계속 이야기하는지도 모르죠 코로나가 풀리고 나곤 지금 현장이 반장에서 받았던 그 기쁨의 은혜와 그 감격이 먼 추억이 되어버렸다면 그래서 뜨거운 예배에 대한 그 영적인 갈급함이 있다면 여러분도 오늘 시인과 동일한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시인은 이 모든 상황보다 더 마음이 상했던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7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여기서 계속 시인이 고백하는 것은 바로 주의 라는 말입니다 자기의 어려운 고통을 표현할 때에 주의 폭포와 주의 모든 파도와 주의 물결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시인이 받았던 이 고난과 혼란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시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고통이 계속 계속 시인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다를 표현하는 것, 물결을 표현하는 것처럼 파도를 표현하는 것처럼 계속 그 고통이 파도처럼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이 모든 고통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이 상황이 시인의 마음을 더 힘들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어려운 상황이 찾아오죠 어려운 환경이 찾아오죠 그러나 그 상황과 환경보다 더 어려운 것은 이 모든 고통과 혼란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생각될 때에 더 낙심이 되고 더 힘들 수가 있습니다 신앙 때문에 닥쳐오는 고난과 고통을 견디다가도 이 모든 어려움이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때문에 왔다고 그렇게 묵상하다 보면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힘들고 그럴 때도 있죠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고난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오늘 시인은 자기에게 처한 문제와 상황을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리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담 아멘 시인은 더 이상 낙망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습니다 신앙을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시인은 그 고통 속에서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선포하며 정면으로 돌파하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사실은 개혁계정에서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하는데요 개혁한결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아멘 시인은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낙심해하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는 그 자기 영혼에게 선포합니다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어려운 상황에서 보인 이 시인의 반응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말은 여러분 오늘 본문의 1절에 목마른 사슴을 빗대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목마른 사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목마른 사슴에게는 이 사슴이 눈에는 물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목말라서 헐떡이는 이 사슴에게는 물밖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을 먹기 위해서 위험천만한 계곡을 헤매민 것입니다 내려오다가 보면 돌이나 바위에 상처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맹수를 만나서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사슴의 눈에는 오로지 보이는 것은 물밖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슴이 신의 문을 찾을 때에 주위에 있는 어려움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없는 것이 아닙니다 돌은 바위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사슴을 위협하는 맹수들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신도 동일하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주위에 있는 그 어려운 환경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조롱하는 사람들이 비방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고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현실을 바라봤던 이 시선이 현실 속에 계시는 하나님께 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는 자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나에게 놓인 상황이 바뀌어서 찬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찬송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 비로소 찬송하리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내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찬양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시인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라고 고백합니다 비록 내 상황이 바뀌지 않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사동인장 16장 16절에 보시면 재미있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바로 옥중에 갇힌 바울과 신라의 사건입니다 바울과 신라가 빌리포 지방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귀신 들린 요정을 만나게 되죠 이 요정은 귀신의 힘을 빌려서 점을 쳤기에 자기 주인들에게 많은 돈을 벌어주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요정이요 바울 일행을 계속 쫄쫄쫄 따라다니면서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귀신 들린 요정이 바로 알아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들어서 바라볼 수 있었겠죠 사실 바울을 위해서 이렇게 소리치면서 이렇게 외치는 것 좋죠 그런데 문제는 이 여인이 매일같이 바울 일행을 쫄쫄쫄 따라다니며 똑같은 소리로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은 더 참지 못해서 그 여자에게 붙어있는 그 귀신에게 이렇게 소통칩니다 예수 이름으로 내게 명령한다 이 여자에게서 당장 나가라 그러니까 아! 하면서 이걸 할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아! 하면서 귀신이 떠나가는 겁니다 바로 그 순간 귀신이 그녀에게 나가게 되죠 문제는 그 귀신 들린 여자로 내려서 돈 벌이 하고 있었던 주인들이 화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 광장에 있는 법정으로 끌고 가서 매질하고 감옥에 쳐넣게 됩니다 간수는 바울과 신라를 햇빛도 들지 않는 감옥 그 제일 구석에 가장 깊은 깊은 방 속에 가두고 그들의 발에 착고를 단단히 채웠습니다 착고는 죄인들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그런 형벌 도구입니다 바울 당시에는 나무로 이렇게 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큰 널판에 구멍을 뚫고 제수들의 머리나 두 손이나 두 발을 넣고 자물쇠를 채워서 행동을 제안했던 그런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몸이 자유로운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감옥의 환경은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죽음의 공포와 그 고난이 물밑처럼 물 밀고 들어오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서 바울과 신라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사도행장 16장 25절 말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바울과 신라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송합니다 자기들만 들리게 조용히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만 들리게 조용히 찬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죄수들이 듣도록 큰 소리로 찬양했다고 합니다 바울과 신라는 착고에 메어 있으면서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좌절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한 줄 믿습니다 바울과 신라는 그 자기의 상황이 해결되어서 찬송한 것이 아닙니다 그대로 감옥 속에 있는 것이죠 그들은 여전히 차디찬 그 감옥 속에 앉아 있습니다 고난의 상황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바울과 신라는 오늘 본문의 시인처럼 동일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고난 중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였던 것입니다 회식 사건 이후로 놀라운 저에게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은 3년 동안 퇴사하는 날까지 화장실 청소를 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신앙을 시켰다면 하나님께서 곧바로 개입하셔서 그 사람들의 문을 열어주시고 제가 참 멋지게 신앙생활을 할 줄 알았지만 그렇게 멋지게 그리스도로서 인정받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화장실 청소를 하며 동료 형님들을 잘 섬기며 회식 자리에서 술인 아닌 음료수를 마시게 되었고요 그리고 노래방에 가서 노래가 아닌 탬버린을 잡고 그렇게 열심히 회사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근을 해도 토요일만 특근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최목사라는 칭호도 듣게 되었습니다 비록 아직 목사가 되지 않았지만 말이죠 우리는 늘 꽃길만 걸을 수가 없습니다 때론 꽃길이 아닌 가시밭길일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메마른 광야를 길을 걸을 수도 있죠 최근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때 하나님께서는 단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신앙 생활을 제대로 하면 당연히 고난은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나 고난과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신앙 생활을 하면 당연히 고난과 한란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고난과 한란을 마주하는 것보다 그 고난과 한란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우리의 현실이 드라마킥하게 바뀌지가 않습니다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고 집에 들어가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그 어려운 상황이 바뀌어져 있나요? 아니죠 여름 수련회 할 때 우리 아이들에게 꼭 알려주는 말이 있습니다 막 여름 수련회 때 아이들 열심히 뜨겁게 기도합니다 막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렇게 은혜 받고 집에 들어가면 아이들이 주위에 있는 상황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동일합니다 자신을 어렵게 하는 그 환경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어려움을 마주하는 거다 그 어려움을 맞이하는 태도가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전에는 나의 어려운 상황을 바라보았다면 이제는 그 상황이 아닌 상황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그 어려운 상황이 해결되었을 때에 비로소 찬송하였다면 이제는 상황이 바뀌지 않더라도 여전히 찬송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전히 찬송할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호사나 성도 여러분 어려운 고난과 고통이 찾아올 때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우리 모두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여전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눈물 골짜기 같은 그 현실 속에서 여전히 기쁨으로 찬송할 수 있는 것 눈물 골짜기 같은 현실 속에서 여전히 웃을 수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5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 버전으로 읽어드리며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슬퍼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아다 나 이제 다시 찬송하리라 나를 웃음짓게 하시는 분 그분은 나의 하나님 아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계속 와닿았던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는 바로 시선이라는 찬양입니다 시선이라는 찬양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우리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상황을 보지 않겠습니다 상황 속에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상황이 해결돼서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되지 않더라도 여전히 찬송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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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